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 퇴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공개 회의에서 박수로 이준석의 퇴진 요구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퇴진안을 결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박수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 토론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추인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하태경이 발언으로 나서서 이준석에 대해서 퇴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총회에서 이준석의 당대표 사태 결의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당대표 사태에 대해서 결심을 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을 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른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당을 잘못 끌고 있고 후보에게 방해하고 있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도대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당 안팎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제 당에서 오늘 아침 상황을 보고 또다시 반대하고 그것을 폭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이가 인터뷰를 통해서 권영세 사무총장 등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의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바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 후보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걸 정통원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나중에 최고위원에서는 이준석도 찬성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해서 윤석열 선대위가 뭐가 안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이준석은 정말로 엑스맨이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발언자로 나서서 이준석 대표의 탄핵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붙일 것을 대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수로 박수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준석에 대한 사퇴, 사퇴의 결의안, 사퇴의 요구안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이제 그야말로 사고 모친이다. 벼랑 끝에 와 있다. 이준석의 그동안 분탕질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걸 말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김종인은 어제 윤석열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난 뒤에 오늘 끊임없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이 그대로 있더라. 내가 뭘 일을 하려도 못하겠더라. 하면서 이제 팔순 넘은 팔순의 노정객이 자기가 도와주려고 또 자기가 지원하려고 했던 거기 선대위가 본인이 거기서 밀려 나오게 되니까 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이나 지금 김종인이 비슷한 스타일인데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준석과 그 다음 김종인이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 당선에는 관심이 없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동안 이준석뿐만 아니라 김종인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맥들과 잘 통하고 있고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송영길도 깎듯이 김종인을 제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도 김종인에게 가끔 전화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가끔 전화해. 그리고 깎듯이 모시고 존경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런 게 보면 지금 박용진 의원의 얼마 전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러 갔던 김종인이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야당인가 여당인가 어느 당 소속의 비대위원인가 또는 선대위원장인가 구별하기 힘들 정도고 지금 이준석은 당 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트로이 뭐뭐가 아닌가 안에 들어와서 지금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직격을 하고 있고 청년을 딱 붙잡고 청년이 마치 자기가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청년을 볼모로 청년 표가 달아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급박하고 있으면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결국은 이준석 파 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분탕질을 했다. 이렇게 박성광 의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당에 있는 청년들을 볼모로 삼아서 뭔가 정치를 하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대담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윤석열 후보 교체 또 그리고 청년 선대위의 청년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사퇴한다. 윤석열 후보 교체를 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야말로 처음부터 이 행사에 분탕질을 하기 위한 시력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청년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기성세대를 뺨을 치는 아주 노예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 정치 공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정치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닌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의총에서도 이렇게 초선, 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전체 의총에서 이준석은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준석의 의총에서 이렇게 결의가 되면 이제 아마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서 이준석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해당 행위들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빨리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때까지 이준석을 징계를 하자.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분간 당대표 권한 정지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준석에 대해서 손을 못 쓴다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한 사람에게 윤석열 후보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국가를 다스려야 할 대통령 후보가 36살, 7살 문 청년에 따라다니면서 뭔가 움슬거리고 또 질퍽거리고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건 아주 치명타인 것입니다. 리더십 자체의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참에 그동안 제기됐던 이준석의 해당 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김용인도 이제 이준석이가 당대표직을 끊어지게 되면 이준석이 밖에 나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이준석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당에 있는 여러 가지 공식 기호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당, 제명, 온갖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징계를 해야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선거가 이재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준석과의 싸움을 가서 결국은 자폭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준석과의 싸움에서 이재명에게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준석을 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선언길이고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안철수와 단일을 하든 연대를 하든 그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이준석, 홍준표, 김종인 이 세 사람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윤석열 후보 체제로 가야 된다고 김문수 전 지사가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김문수를 공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홍준표라는 사람도 정말 뭔가 정상적으로 사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를 의심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막판에 오니까 전부 다 마구잡이로 가치판단과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정도로 뭔가 뒤집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험한 말과 글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준석을 재배하고 배제하고 쳐내는 것이 국민의힘의 살 길이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길이라고 볼 때 이재명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의 내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야권 통합 단일화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